그렇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펼쳐질 특집 안내를 해드릴게요. KBS 오디오 드라마 하루 한 방울은 귀로 듣는 드라마입니다. 매일 밤 수영장에서 만나는 두 주인공의 우정을 그린 청춘 성장 드라마인데요. 매일 두 편의 에피소드를 나눠서 들려드립니다. 참여한 배우 궁금하시죠? KBS 애청자들이라면 익숙한 목소리 드릴 거예요. 볼륨을 높여요의 DJ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인나 씨가 한 방울 역을 맡았고요. 상큼발랄한 목소리의 추우 씨가 20살 여대생 이하루로 풋풋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라디오계의 유재석이죠. 서울 안에 고영배 씨도 배우로 여련을 하세요. 권정열 역을 맡았다는데요. 대역 이름만으로도 너무 웃기네요. 가수 윤지성 씨는 김준태 역을 맡았는데 어떤 캐릭터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중간중간 등장하는 KBS DJ들의 까메오 연기도 놓치지 마세요. 드라마와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음악이 또 중요하죠. OST 라인업도 소개를 해드리면요. 대부분에 적혀 있어서 일단은 읽습니다. 기타 천재, 목소리 천재, 감성 천재 아티스트 적재, 중점의 감미로운 음색으로 진심을 전하는 아티스트 김수영, 투명한 목소리로 듣는 이의 감성을 흔드는 아티스트 장들레, 이 세 분은 이번 주 스테이션 제트를 통해서 직접 만나실 수 있고요. 독보적인 목소리와 호수력을 가진 아티스트 정인 씨도 OST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작업한 곡이 들어간 하루 한방울 OST 파트 1은 바로 어제 음원 사이트에 공개가 됐죠. 파트 2는 내일 6시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의 반가운 목소리와 KBS DJ들의 익숙한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오디오드라마 하루 한방울. 오늘 두 편의 에피소드를 저와 함께 들으시죠. 함께 하시면서 드라마 소감도 좋고요. 음악 작업한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뭐 소소한 얘기거리 보내주셔도 좋고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매일 10분을 추첨해서 토끼콩 파우치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드라마 첫 번째 에피소드로 올게요. 매일 밤 수영장에서 쌓이는 방울이와 하루의 우정을 다룬 오디오드라마입니다. 하루 한방울 첫 번째 에피소드 듣고 오셨는데요. 착하게 살기엔 세상이 짜요 편이었습니다. 센터에서 회원들 대하랴 대출받으랴 인생이 짠 수영강사 한방울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게 오디오드라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각종 효과음, 공간감, 그리고 또 배우분들의 연기, 목소리 연기죠. 굉장히 집중도 되고 어느새 완전 집중해서 듣고 웃고 이러고 있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많이 또 소감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구동환 님은 90년대 생인 저는 오디오드라마가 너무 낯설면서도 새롭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랑 택시 타고 어디를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기사님께서 듣고 계시던 오디오드라마가 기억이 나기도 하고 요즘엔 사실 오디오드라마라는 이 컨셉 자체가 굉장히 드물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혜윤 님은 오늘 처음 들어요. 유인나 씨 연기 듣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유인나 씨는 목소리 연기만으로도 굉장히 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대단하신 분이에요. 7358 님은 정답! 박명수! 네, 그렇죠. 은행 직원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박명수 님 목소리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죠? 주님은 목소리 연기의 배경 사운드까지 너무 자연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디오드라마다 보니까 이런 배경 소리,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라든지 아까 마지막쯤에는 수영장에 불 켜지는 이런 공간감 같은 것들 이런 효과음 같은 거 문 너머로 들리는 집주인 아줌마의 그런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 같은 거 이런 효과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계셔서 와, 저는 이 뭐랄까 그 이런 사운드 작업 해주신 분의 또 노고가 네, 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자연스러워서 듣는 이로 하여금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죠. 재밌네요. 김화재 님이 듣는 드라마라니 새로워서 신기하네요. 소리로만 들으니 더 집중하게 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들으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적재 님이 만드신 지금 이대로가 어느 장면과 이어질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언제 나오나 아직은 아닌가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아직은 아니었던 걸로 상상하게 한다는 그 점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상상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다 보고, 듣고, 굉장히 막 화면도 빠르고, 진행도 빠르고 그래서 상상할 일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귀로만 듣고 손과 눈이 놀고 있어서 이렇게 막 적기도 하고 이러면서 들으니까 네, 굉장히 여유가 있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귀는 계속 듣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좋아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OST에 대한 질문들도 보내주고 계세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도 물어보시고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또 인연이 있습니다. 네, 기획 PD 형님의 협박이 있었어요. 농담이고요. 인연이 되게 뭐랄까 참 신기한 게 제가 첫 앨범을 내고 첫 그런 경연이라고 해야 될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KBS 이 건물의 녹음 스튜디오였는데 생방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스튜디오는 아니었고 저 말고 여러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각자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거기에 뽑히면 어떻게 된다 대충 그렇게만 알고 노래를 하러 왔는데 정말 우연하게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1등으로 그때 뽑혀서 미얀마를 갔어요. 미얀마에서 공연을 하는 그게 매년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그런 일종의 페스티벌 같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그 대회의 연출을 맡으셨었나 아무튼 한국의 담당자셨었나 아무튼 KBS PD 형이 그때 이제 저랑 인연이 돼서 같이 미얀마도 가서 공연도 하고 한 일주일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동구동락하고 갔다 와서 이상한 감기 비슷한 걸 심하게 또 둘 다 같이 알아가지고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신기하게도 라디오 PD로 근무를 하시면서 또 음악도 하셔요. 그래서 이번 OST에 아마 제가 알기로 정인 선배님 곡의 편곡으로 또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다재다능한 그런 PD 형의 협박으로 곡 내놔 그래가지고 뭐 마침 쓰는 곡은 있긴 했는데 들어보세요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면 또 이 분위기에 또 맞겠다 싶어서 OST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OST에 들어가기 전에 제 데모 버전에서는 좀 가사도 좀 다르고 분위기도 좀 다르고 아예 다른 파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조금 더 하루 한 방울의 분위기에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 작업실이 아닌 저와 항상 저의 최근 소극장 공연에서도 큰 활약을 해줬던 작곡가 추대관 씨의 작업실에서 모노트리의 작업실에서 녹음도 하고 거의 다 했죠. 그렇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본인이 작업한 OST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흥얼거려 본다면 이런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대로는 첫 부분, 첫 소절, 첫 파트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느끼기에. 왜 그러냐면 저의 팬분들은 또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적재가 웃으면서 노래를 부른 것 같네 라는 글들을 어디서 봤는데 맞아요. 진짜 웃으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그 어떤 노래를 불러도 조금 아 좀 뭔가 슬프게 들리는 그런 약간은 좀 이렇게 저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농담이긴 한데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노래는 굉장히 맑고 또 아침 햇살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녹음을 진행을 하다가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최대한 웃으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노래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짜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신기하게도 캐치를 하시는 걸 보고 진짜 노래를 정말 귀담아 들으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평소 커피 마니아인 적재가 이번 OST 지금이대로를 커피에 비유하자면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아무래도 모닝커피로 비유하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침 햇살 아침에 기분 좋은 그런 기분을 표현한 노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피우정님은 음원 사이트로 노래를 들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적재님의 지금이대로를 들려주고 싶어요. 잠에서 눈 뜰 때부터 모든 게 좋은 아침이야 이 가사가 예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딱 이 가사가 노래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딱 그 라인이잖아요. 맞아요. 가장 신경 쓴 부분이기도 하고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곡을 쓸 때도 이 곡을 언제 썼는지 사실 기억은 잘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번 연도에 어느 날 그냥 딱 이 부분을 만들고서 이 노래는 다 됐다. 이 부분이 나와서 네. 그래서 참 아주 중요하고 공을 많이 들인 네.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노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네. 그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느끼는데 어. 참 그런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1편 끝에 추 씨 목소리가 잠깐 나왔죠. 지금부터는 20살 이하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청춘 성장 오디오 드라마 하루 한 방울 두 번째 에피소드 첫사랑이 나를 붕 뜨게 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풋풋하네요. 풋풋해. 네. 아주 몽글몽글해지는 것들이 가득한 에피소드였는데요. 네. 아. 하루는 왜 몰랐을까 준태랑 윤선이랑 사귀는 걸. 아. 정말. 지금이대로가 나올 때만 해도 아. 너무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네. 제 노래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 왜 몰랐지. 하루는. 왜 몰랐을까요. 아. 이게 몰입하게 되네. 과몰입하게 되네요. 이게 아. 이게 예사롭지 않은 드라마네요. 오케이. 4205 님이 아. 이거 스릴러였네. 라고 보내주셨고요. 뽀람 님이 얘들아 설레자낭.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분명히 중간까지 잘 이렇게 설레고 역시 노래 잘 만들었네. 듣고 있었는데 왜. 왜 몰랐을까. 4월에 있었던 벚꽃 떨어지던 날. 비오던 날의 하루는. 허원주 님은 추 님. 연기도 잘 하시는구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K7751 님. 아. 20대. 아. 새내기. QSE 님은요. 기타 소리가 몽글몽글하니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소율 님. 전 고딩인데 대학 가면 진짜 첫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근두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 대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알 수 없는 풋풋한 그런 느낌이 물씬. 물씬 나요. 그렇죠? 어. 또 날씨요정 님. 역시 과몰입은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요. 하루야. 왜 몰랐니? 아. 근데. 자. 진혜연 님은 에피소드 끝나면 적재의 DJ님 한 말씀해 주시지. 이제 나쁜 놈 좋아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공연하다가. 듣다 보니까. 근데 왜 준태는 하루랑 오이도를 갔을까. 왜? 이미 그때. 여기 누구야. 윤선이랑 만나고 있던 때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죠? 아. 다 같이 갔다고. 그렇구나. 아니. 너무 또 준태를 너무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있었네. 아니. 그래서 나는 이 자식이 왜 하루랑 오이도를 갔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 같이 갔구나. 아. 근데 이제 준태가 하루한테 너무 잘해줬구나. 그렇죠? 저식이. 윤선이한테 잘해줄 것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 에피소드 두 번째. 첫사랑이 나를 뭉뜨게 해요. 듣고 오셨고요. 제가 만든 ost. 지금 이대로 중간에 짧게 나왔잖아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원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스테이션 제트 오디오 드라마 특집 첫날 함께 했는데요.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자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밤에 수영장에서 만나 우정을 쌓아가는 방우리와 하루의 이야기가 오늘을 보낸 우리들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첫 주자로 ost 참여해서 이렇게 와서 에피소드도 들어보고 하고 싶은 얘기들도 하고 질문들도 받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 다음 분들 오신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좋습니다. 오늘 오디오 드라마에 나왔던 ost는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디오 드라마 하루 한방울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kbs 콩 어플 오리지널 섹션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콩을 업데이트 하시면 들으실 수 있대요. 네. 오늘 끝곡은 앞서 짧게 들려 드렸던 짧게 들으셨던 제가 만든 ost 적재의 지금 이대로 입니다. 네. 지금 이대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루랑 누구야 준태가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대로 들으시면서 여기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적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